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샵에 왔습니다. 그래서 저번에 쉬워서 반짝이 특별하게 붙여줄게요. 나 코에 진주 하나 선물 받은 거. 너무 예쁘다. 코에. 특별하게 일로부터. 이거 너무 예쁘고 오늘의 하얼레티템이 스틸라가 이루어있어. 내 애교살을 만들어 준 게 키튼이구나. 이렇게 꿀집을 얻어갑니다. 일단 촬영장에서 뵙게요. 안녕. 안녕. 에밀리아 윙스테드. 100만 원 넘어요, 이거. 네, 알았어요. 근데 이거 작아서 들어갈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. 아, 희이도 안 신어도 못했어요. 왜 단점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. 왜 비싼 것들은 항상 못 움직이기에 옷을 만든지? 이것도 제가 제일 아끼는 귀걸이인데. JW 앤더슨의 귀걸이. 근데 이것도 웃기게 뭔지 알아요? 이거 걸고 한 10보 이상 뛰거나 걸으면 안 돼. 또 걸어져요.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귀걸이 부분이 있어요. 얘는 진짜 빅. 진짜 큰 볼드한 이런 액세서리 디자이너 브랜드로 유명한데 이게 클립이잖아요. 이것도 한 10보 이상 걷거나 뛰면 안 돼. 미친드. 오, MIT 국내 연구에서 따르면 눈보다 눈썹이 인상에 더 영향을 미친 사람이 결과가 나. 눈썹이 인상에 더 영향을 미친 사람이 결과가 나. 눈썹이 핑계는 거고. 눈썹이 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스튜디오가 더 유명한 건가 봐요. 우와, 사인들. 우리 몰래 사인 하나 하고 저 자리는 이걸 왜 못 하지? 원래 틱톡은 하나 사. 몇 번씩 찍어야 안 돼. 아, 왜 갑자기 렌즈 올려서 당황했잖아요. 됐다. 됐다. 안 돌리니까 되잖아요. 저도 토할 것 같아요. 아, 그게 뭔데 이게? 엄마가 건강에 좋으라고 귀 안 좋다고 귀 나으라고 제발 먹어달라고 해서 먹고 있는데 아미노산 제가 피 검사했더니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 아예 안 나거든. 트립토판? 트립토판. 그게 무기력, 불면증. 아, 그런 거를 보충해 주기 위한 네. 약간 그런 거 아니야? 약간 비상캐스터 분들의 날씨 소개할 때 네, 날씨. 안 되겠다. 이게 구두 밀라멘스 한 건데 근데 이게 딱 쇼갠더에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게다가 이게 스킨색이잖아요. 스킨 컬러를 신으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. 진주알이 있으니까 더 뭔가 조금 트렌디한 느낌? 네, 오늘의 마지막! 깔끔히 없잖아 했지만 아, 이거 항상 맨투맨 같은 걸 나 잘 안 입잖아요. 이유가 손이... 너무 짧아. 좀 이렇게 오버사이즈 이렇게 되고 해야 좀 귀엽잖아요. 나는 그게 안 된다고 이게 너무 어거지잖아. 너무 어거지지. 투구려 앉아서 뭐 하는 거냐? 인생 인스타? 응. 지금 뭐만 하고 있어? 인스타. 틱톡. 그게 다야. 댓글이 더 웃겨. 봐봐. 우리 누나가 저랬다면 집어던졌다. 동생 입장에서 얼마나 징그러울까? 동생 손바음 때릴까?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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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촬영했는데 12시간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. 네. 오늘도 촬영 잘했고요.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에서도 만나요. 여러분 빠잉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손바음